마찬가지로 양주도 3-4-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. 앞쪽으로 좋은 터치 가져갑니다. 7주입니다. 정지용. 정지용. 골.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. 화성FC.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리그 3호 골을 기록합니다. 단 한 번에 찾아왔던 공격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정지용 선수입니다. 자 정지용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정지용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게 되고요. 여기에서 조동건 선수의 떨궈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떨어뜨려 놓는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을 만들었던 정지용 선수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